잠시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문화사절단의 VIP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아크란노프 국제축제집행위원장 압둘라이프 작곡가 연맹 회장 오늘 제7회 비목문화제를 위해 여러 나라에서 세계적인 팀들이 오셔서 좋은 공연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전에서 오신 트리오 샤르크 불구르의 순서입니다. 소프라노 이만노바 시바라시가 공연을 해주시는데요. 이만노바시는 사마르 칸트 국제음악지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실력있는 소프라노입니다. 그럼 조국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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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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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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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